뜨거웠던 명승부가 나왔던 이 대회, 이번 대회도 현재까지 순위권 상단이 정말 촘촘하게 형성되면서 또 한 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김민규 이번에도 떨어집니다. 이야 진짜 오늘만 치빈이 벌써 세 차례째입니다. 그린 바깥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민규입니다. 세 훌연속 버디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치빈 버디입니다. 세 훌연속 버디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치빈 버디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치빈 버디고, 두 번은 치빈 버디고, 또 더 제빈 버디디고, lively, 아주 조금 아마땡니다. 감사합니다.